과일 젤리 더욱더욱시아 입니다 오늘은 짠 직접 만든 여러가지 과일젤리를 준비해봤어요 찾겠습니다 멜론젤리부터 먹을게요 엄청 탱글탱글해요 보실래요 바다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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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탱글탱글해요 여기다가 멜론주스를 넣었는데 멜론 맛이 그렇게 심하긴 하진 않고 이게 젤리의 식감이 쫄깃쫄깃하면서도 말캉말캉해요 이번에는 멜론주소 멜론 멜론 에버 뒤에서 파티가 열렸어요. 근데 살짝 뭐가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뭔가 살짝 아쉬워요. 이번엔 오리니 젤리버. 이번엔 오렌지 젤리를 먹어볼게요. 진짜 오렌지 같지 않나요? 이것도! 오렌지 맛이 강하게 입안에 돌아다니면서 오렌지 좋아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아요. 깨끗이 먹기가 힘들어요. 맛있다. 오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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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었어요 맛이 곤약가루로 만들어서 그런지 쫄랑쫄랑 같지는 않고 딱딱해요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파스타 없이 까주기 위한 초콜릿 주사기 저한테 주사 마셔보시겠어요 털어져 버렸어요 에휴 괜찮아 괜찮아 이렇게 뿌려서 진짜 wrecked 자 역시 순간대 저의 육수인데 아무래도 수박은 제 취향이 아닌 것 같아요 화가 다닥을 뿌려서 먹어볼게요 오셉 양념장 근데 오히려 수박에 수박젤리에다가 다다보는 감격도 나아진 것 같아요 오렌지젤리 진짜 맛있었어요 만약에 이게 밭에서 팔린다면 제가 몽땅 날아갈 것 같아요 오늘도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꾹 가세요 그러면 안녕